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디지털 인쇄기를 사용하면 원하는 인쇄물을 순식간에 다량으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제작하는 일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몇 분의 인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귀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우리가 찾아낸 이른바 인쇄된 사전투표지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방님이라는 인쇄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4만장에서 5만장의 인쇄시간은 1시간 미만입니다. 저도 인쇄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은 디지털 인쇄기로 하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기서 쉬운 일은 사전투표지의 제조라든지 위조된 기표 도장이라든지 qr코드 등을 함께 인쇄해서 이른바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제작하는 일을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제작하는 일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방님의 의견에 대해서 박진디님이 물어봅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디지털 인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qr코드 일렬번호 생성은 쉬운가요? 프린터기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묻자 인쇄업을 하시는 태방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디지털 인쇄기는 프린터보다 기능이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또 한 분의 인쇄기를 하시는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ehj님입니다. 인쇄업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전투표용지 전부가 인크젯 프린터 전용지가 아닌 인쇄용지라면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무선무선 선거입니다. 같은 두께라면 디지털 인쇄로 해도 인커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출판업을 인쇄업을 하셨던 목마와 숙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판관계일을 직업으로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 이후에 재단은 풀칠을 하지 않고 합니다. 풀칠은 재단 이후에 일정량만큼씩 묶기 위해서 행합니다. 풀칠해서 묶은 용지를 다시 떼어낼 때 풀이 묻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3M 메모지를 사용해 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인커젯과 일반 인쇄기는 인쇄 상태가 다릅니다. 도트스와 인커와 종이 재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쉽게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조금만 확대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춘잎 현상은 인쇄기용 드럼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배춘잎 투표지, 사전투표지는 바로 인쇄기용 드럼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빼볼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쇄되었다는 것, 사전투표지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기표 도장의 인쇄 상태가 결정적이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방송에서 언급하셨지만 기표 도장의 인쇄 잉크와 압력, 방향, 위치 등을 분석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할 것으로 봅니다. 기표 도장은 방향은 인쇄에서도 랜덤으로 조작할 수 있지만 손의 압력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 그래서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사변투표지에 도장이 찍힌 기표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한 참관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놀랍게도 사전투표지에서는 대부분 굵기가 일정하고 아주 굵기가 얕게, 아주 슬림하게 도장이 찍어진 경우는 거의 찾기가 힘들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손의 압력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모양이 몇 개 있을 것입니다. 다 검수해 보면 패턴의 동일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관인 가운데 이를 유심히 본 분들은 많이 섞여 있지만, 그렇지만 A 패턴, B 패턴, C 패턴의 일정한 패턴을 얼마든지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종이 재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알리지 않는 더 많은 사실들이 아마 지금 출판업에 종사하시거나 또 이렇게 인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저는 사전투표용지의 지질과 인쇄상태, 기표도장이 찍힌 상태를 집중하면 결정적인 장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말 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참마당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투표지에 도장이 찍힌 것은 전체가 인쇄에서 넣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투표지를 뽑아서 주었다면 준 사람이나 받은 투표인들은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100% 조작된 투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전투표장을 가셨을 때 주민등록증을 내면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앱선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뽑아서 유권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뽑았을 때 그게 배추님 사전투표용지가 나왔으면 그것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선거관리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배추님 사전투표용지를 받아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기표하고 투표하면 넣고 갈 수 있는 그런 유권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두 사람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현장에서 프린터러로 교부된 사전투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쇄소에서 이미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조인 엘님은 도장으로 기표를 하게 되는데 각 투표인이 기표를 할 때는 도장이 찍히는 방향이나 위치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인쇄를 할 때는 기표한 도장이 같은 위치 같은 방향으로 남을 것으로 봅니다. 시와이 엘님은 어찌 개표가 완료된 이후에 봉인된 투표함에서 재금표시에 위조인쇄된 투표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통괄이 하는 것 이외에는 재금표시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특검을 실시해야 될 사안입니다. 정의 비님은 저도 강남역에서 연설을 할 때 여러분들이 투표한 사전투표 용기는 전부 다 갈리고 새로운 투표지로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 번 연설했습니다. 정의 비님은 강남에서 선거 문제에 선거 무결승 문제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던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던진 사전투표함은 다 갈리고 새로운 투표지가 그 자리에 투입됐을 것입니다. 아무튼 저의 방송을 보시고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의견과 정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인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작은 정보라도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